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륙에 대한 영상을 다루어 보았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혹시나 설명이 미흡한 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왜 이륙시에 오른쪽 러더를 차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스나 기종을 이용해서 이륙을 시도할 때 턴 코디네이터의 볼이 약간 오른쪽으로 튀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의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계속 왼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륙을 하며 오른쪽 러더를 약간 차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한국용어로는 털링 텐던시라고 합니다. 이 털링 텐던시는 주로 프로펠러 단발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일부 프로펠러 쌍발기나 제트기에는 크게 연관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이유는 프로펠러 단발기는 동체 중앙에 위치한 프로펠러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프로펠러는 동체와 평행한 축에서 회전을 하며 추진력을 생성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럼 왜 이 프로펠러가 동체를 왼쪽으로 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를 비행이론에서는 총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토크 리액션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반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뉴턴의 법칙인데요. 흔히 예시를 들 때 벽 앞에 서서 벽을 밀게 되면 벽이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밀리는 것으로 증명하곤 하죠. 이와 똑같이 엔진이 회전을 하여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가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공중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비행기는 왼쪽으로 로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겠죠? 두번째는 P 팩터입니다. 이 P 팩터는 프로펠러의 P와 요소인 팩터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이 의미는 프로펠러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에서 생성하는 추진력, 즉 스러스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가 앞으로 이륙할 때 항공기의 코가 지면과 평행하지 않고 위로 들려있는 상태인 것과 항공기의 프로펠러가 오른쪽은 내려오고 왼쪽에서는 올라오는 동작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선풍기의 날 또는 비행기의 날개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풍기와 비행기의 날개의 원리는 한쪽으로 날의 각도를 세워 앞에서 오는 공기를 쓸어서 아래로 내려 양력을 생성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기가 들어오는 각도와 날개의 각도의 차이를 앵그로브어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모든 공기가 멈춰있다고 가정을 하면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양은 양쪽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륙 시에는 조정관을 당겨 항공기의 코가 위쪽을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맞바람으로 불어오는 공기가 프로펠러의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현상이 프로펠러의 오른쪽 면에서 내려오는 동작을 하는 프로펠러 날개의 앵그로브어택을 올라오는 동작을 하는 반대쪽 날개의 앵그로브어택보다 더 높아지게 해줍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행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람은 정면에서 뒤쪽으로 불어가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는 프로펠러는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인 뒤쪽으로 이동하며 공기를 쓸어보내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프로펠러는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며 공기를 쓸어보내게 되므로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프로펠러가 상대적으로 양력을 적게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지 않은 양력 생성으로 비행기의 동체를 왼쪽으로 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세번째는 포크스크루 이펙트입니다. 이 효과는 프로펠러의 후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인해 후류가 프로펠러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비행기의 수직골이 날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 면을 치게 되면 비행기는 결국 왼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겠죠? 마지막은 자이로스코픽 이펙트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픽 이펙트는 회전하는 물체는 그 회전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강직성과 회전하는 물체의 축을 변경하려고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준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방향은 90도 방향에서 그 힘이 나타난다는 세차 운동을 말합니다. 비행기에서는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는 물체이므로 이 자이로스코픽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코를 들기 시작할 때 프로펠러의 아랫부분에서 위를 향하려고 하는 힘을 받아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방향의 90도 방향인 왼쪽 면에서도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오른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이 모든 현상들이 합쳐져서 항공기가 이륙할 때 왼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 러더를 차서 턴 코디네이터의 볼을 정중앙에 맞춰주어야 하죠. 하지만 굳이 이륙할 때 차주지 않아도 아주 약간만 틀어진 것이고 비행기는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할 게 있을까요? 저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의 날개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이용해 양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오는 공기를 날개 표면이 쓸어 담아 날개 아랫면에 공기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쓸어내리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함께 일어나 비행기를 들어올리게 되죠. 이 양력은 필수적으로 공기가 날개의 표면을 쓸고 지나가야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 러더를 차지 않는다면 비행기의 동체에 의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쪽 날개의 일부분에는 온전하게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즉 양쪽 날개의 양력이 동일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륙과 착륙을 할 시에는 비행기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양력이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키상 조건인 윈드시어 터뷰런스를 만나게 되거나 조종사가 실수를 하여 조종관의 조작을 급격하게 해버리면 항공기는 양력을 잃어버리는 실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 실속에 빠지게 된다면 다시 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저 항공기를 약간 하강하는 자세로 만들고 소르트를 끝까지 밀어넣어 속도만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러더를 차지 않아 양쪽 날개의 양력이 동일하지 않을 때 실속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항공기는 바로 스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스핀은 항공기가 나선 형태로 회전하며 추락하는 현상을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스핀을 회복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 스핀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세스나 기준으로는 보통 지면으로부터 2000피트 많게는 4000에서 5000피트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서 가까운 이륙과 착륙 시에는 스핀으로부터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륙할 때 이 러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영상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륙까지 했는데 착륙하는 방법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다음 영상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